지난주부터 저희들은 골로세스를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바울의 기도에 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옥에 갇혀있는 신세이지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첫 번째로 신령한 지혜와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위하여 기도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달라 하는 기도였습니다 저는 이 기도가 오늘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후에 바울은 13절부터 말씀을 이어가면서 이제는 이 편지에 너희 골로세 교회라고 하는 표현 대신 아버지께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꾸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편지를 받는 너희뿐만 아니라 편지를 쓰는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전해지는 진리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수신 안 하고 있는 골로세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특정한 공동체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선포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수신자에게 너희 골로세 교회 대신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13절에 그가 우리를 우리를 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왜 예수님인가 라고 하는 제목을 말씀에 한번 달아보았습니다 오늘날 종교다원화가 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구원은 다른 종교에도 있다고 가르치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길로 가는 여러 가지 많은 길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와 같은 주장을 동조하는 신학자와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른 종교와 충도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중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중심에 서야 한다 그러면 다른 종교도 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매우 그럴싸하게 보이는 말이긴 합니다만 이는 진리를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결코 양보할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오늘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골로서의 교회도 이 같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왜 예수님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왜 예수님만 믿어야 하는가 어떻게 그분에게만 구원이 있는가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찾아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 관한 지식을 쌓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구주로 모시기 위한 말씀을 묵상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 속에 나를 보아야 하고 우리는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 편지의 수신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일이 어떤 일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근세에서 건전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 두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사단이 통치하는 나라와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가 있습니다 흑암과 어둠의 영역과 그리소와 빛의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단이 통치하시는 흑암의 나라에서 사단이 통치하는 흑암의 나라에서 그리소가 다스리는 빛으로 건져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흑암이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곳이요 무질서한 곳이며 무엇인가 텅 비어 있는 곳이 바로 흑암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두려움이 지배하고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하며 죽음으로 으갑게 하는 곳이 바로 흑암입니다 원래 우리가 이와 같은 곳에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살지 않았습니까 매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삶에 대한 희망을 보지 못하고 절망감 속에서 무엇인가 찾으러 가지만 얻지 못하고 죽음의 억압 가운데 빠져나오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우리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같은 것을 빠져나오기를 원한 거예요 흑암에서 어떻게든 빠져나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신 거예요 빠져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흑암에서 빠져나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빛의 나라 소망의 나라 그리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흑암의 권세에 매여 있지도 않고 죽음의 억압에 당하지도 않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는요 흑암의 지배 속에 머물러 어둠에 아무런 소망 없이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곧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나라 곧 빛의 나라로 옮겼다는 뜻이 무엇인가 도대체 이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그 다음 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다 흑암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겼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속함을 당했고 곧 제사함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용서함을 얻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있으면 하나님에 따라 가지 못하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그것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거나 혹은 스스로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어느 분도 죄를 짓지 않는 분들이 안 계시죠 그리고 그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스스로 씻을 수 있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하나님의 용서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주일이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하죠 그런데 그 고백 가운데는요 우리의 죄를 사여주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하시죠 그런 고백을 매일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의미가 어디에 있죠 첫 번째로는 우리가 나는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동시에 예수님을 통하여 죄삼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삼이 필요하고 우리 스스로 죄삼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사도신경이에요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스스로 죄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거나 혹은 죄가 있어도 스스로 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이고요 그 죄를 우리 스스로 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고백으로 우리의 죄를 씻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순백의 눈꽃처럼 무죄하거나 무험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악의 DNA가 있잖아요 악의 DNA가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정은 죄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마음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그 모습을 드러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임신하여 배부른 여인이 처녀인 척하는 것과 똑같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그리스의 나라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지만 신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천국 가는 죄인 이것을 우리는 매주일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예배소서 1장 7절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말미야마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의 구주시라는 겁니다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제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구교인 천주교는요 착한 일을 통해서 선한 일을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의 선행은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구원은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하심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할 선행은 바로 구원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보혈만이 제시섬을 얻을 수 있고 제 용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들었던 이야기만 정확하지 않아서 그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한국에 활동하고 있는 흑인 여가수가 어릴 적에는 몰랐는데 자라면서 자신의 피부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수치스러워서 자신의 피부를 이 사포로 긁어서 피가 났지만 그 색깔은 바뀌지 않았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비누를 쓰고 아무리 깨끗게 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이 있다더라도 우리의 죄를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리스도만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기에 그분 안에서만 속죄와 구원이 가능한 것인가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는 창조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리 창조주라 하십니다 창조주이기 때문에 구원의 족경과 자격을 갖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죄를 사할 수 없고 교회가 사람의 죄를 면제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만 할 수 있느냐 우리를 만드신 분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만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요 허감의 세력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이 매우 어색합니다 대개는 창조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께서 창조주라고 하는 부름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어색한데요 하지만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도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몇몇 군데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육신이 되셔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는 단수형인 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말씀하지 않고 삼일체신 하나님께서 함께 만드셨다는 의미의 복수형인 우리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창조에 참여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장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연받아 되었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는이라 오늘 본문도 그리스도가 먼저 나신 자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창조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비록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그 모습을 드러내긴 하셨지만 예수님은 만세 전부터 계신 분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실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창조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17절에 보겠습니다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창조주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주신이 모든 피조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만들 때에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라고 하는 이 의미는 바로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지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16절에 보니까요 이런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좌, 주관들, 정사와 권세, 하늘에 있는 것들 다 보이지 않는 세계죠 그 아래 땅 위에 있는 모든 만물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잠깐 비켜서 다녀오면요 만물이 주님 안에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는데 왜 우리에게는 안 주시냐고 묻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기도해도 안 주시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첫째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있는데요 다섯 살 짜리 아이가 아빠 나 1억만 줘 이럴 때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김영섭 교수가 쓴 백년을 살아보는 책을 어떤 분이 주셔서 제가 읽어봤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참 마음에 뭉클해지는 그런 말씀이 거기서 보게 됐는데 그분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재산은 우리의 인격만큼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의 재산은 우리의 인격만큼 저는 재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소유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인격이 갖추어져 있지 않는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폭군이 됩니다 인격을 갖추지 않는 사람이 명예를 가지면 교만해집니다 인격을 갖추지 않는 사람이 재산을 가지면 방탄하게 돼요 그래서 가진 인격만큼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도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없어서가 아니라 모든 마무리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요 모든 마무리 그런데 주시지 않은 것은 우리가 준비가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준비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감당하지 못할 때 자진 소유는 그 사람을 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는 말이 있죠 기도해도 산이 안 옮겨지던데요 산 옮겨서 뭘 하려고요 산 옮겨서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없어서가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두 가지 육대물이라고 봅니다 정말 우리의 필요와 하나님이 뜻이 맞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만물의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누인에 보이는 것뿐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속죄, 속량 이와 같은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에게 벌을 내릴 수 있는 권리와 사해 줄 수 있는 권리를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가지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창조주란 모든 만물 위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만물 위에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런 만물 위에 계신 분이다 만물 위에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보다 높이 계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높이 계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본 사람들도 있고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 승천하실 때 500명의 성도가 보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테판이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앉아계신 예수님을 보셨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게시록 4장 2절에 보면 내가 곧 성령의 감동이 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아계신 예수님을 보셨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계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높은 곳에 계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높이 계신다는 뜻은 보좌에 앉아계신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저리로서 저리로서 저리로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앉아계신 곳에서부터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심판주는 우리의 죄를 유일하게 사면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먼저 나신 창조주로 만물의 권원이 되시는 높이 계신 심판주이기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권세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 보면 5장에 보면 중등균자 한 사람을 데리고 온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가보니까 주님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도대체 주님을 만날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그 친구를 내리는 장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향하여 그 눈뚱경자를 향하여 내 죄를 사함받았다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 죄를 사함받았다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과 사도관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것은 신성모독이야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땅에서 죄수를 사할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문둥병자를 고친 겁니다 일반적으로 당시에 문둥병자는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병이 임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를 없애하는 것은 죄를 사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장에서 하신 말씀 다 이뤘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자 하셨던 임무를 완수겠다는 뜻이고 우리의 죄의 빚을 다 갚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테텔레스 다 이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겁니다 두 번째로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교회의 머리다 갑작스럽게 교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그것은 바로 이 편지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 교회도 여러 가지 혼합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케 한 것 같습니다 사도바울 선생이 교회가 너희들의 이 사람 저 사람 나와서 머리라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교회 머리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머리는 어떤 시시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 머리는 우주만물의 지배자이며 모든 피조물의 존재의 목적인 크리스도십니다 교회 머리는 만물의 권한이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 머리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위치하고 계시고 있는 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들어올 때 신발을 벗고 싶은 거룩한 신비가 있지 않습니까 존귀히 여기고 싶은 이유가 바로 교회는 크리스도의 몸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위임받아 거명하시고서 이룬 것이 바로 교회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묵상하게 될 바울은 크리스도의 남은 권한은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주님의 머리는 보이지 않고 사람 머리만 보이더라구요 철원의 집회를 갔을 때입니다 철원에는 여러 가지 많은 군사 기지가 있고 또 전쟁의 상황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곳이죠 휴전선도 보이구요 단임 목사님의 소개로 여기저기를 방문해 보면서 한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흰색 벽칠로 되어 있는 곳인데요 반세기가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총알 자국이 그곳에 있더라구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물었더니 6.25 전쟁 때에 그곳을 공상당 사무실로 썼답니다 그래서 총알이 그대로 박혀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을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20절에 보니까 화목의 제물이 되신다 예수님은 화목의 제물이 되신다 전에 우리는 악한 행신을 통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 생명도 없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원수된 자가 무슨 생명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행복이 있고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자는 힘들여 수고하여도 결국에는 죽음이에요 뼈 빠지게 살아도 어둠과 심판의 자리 한 걸음 더 나아갈 뿐 그곳에서 전혀 희망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그와 같은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하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흑암에서 그리스도 나라 옮게 된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화목의 재물이 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험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게 한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이 있고 결함이나 오점이 없는 험이 없고 심판받지 않을 상태의 책망이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세움을 입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천상에서 이와 같은 예배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은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화목해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그와 같은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겠느냐 23절에 보니까 두 가지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로 믿음에서 굳세게 경고함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이 굳세고 좋은 믿음은 흔들림이 없는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무는 뿌리 깊은 나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신안에 뿌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 위에 우리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변하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는 곳에 그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변함이 없고 요동이 없는 겁니다 간혹은 믿음을 모래와 같은 갈대와 같은 우리 안에 심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 마음에 심고 내 감정에 심는 분들이 있지요 어김없이 요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복음의 소망이 뭡니까? 복음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리스로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로를 믿음으로 말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소망들이 있잖아요 진리에 대해서 아는 것, 평화를 누리는 것,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을 모두 소망인데 이 소망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간혹은요 성도님들이 당신들이 써본 어떤 물건이라든지 가본 어떤 여행지를 다녀오고 나서는 이거 참 좋다라고 소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그럴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에는 주저하십니까? 왜 아직도 허감 속에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예수님만 속죄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이유는 배타적인 신앙이거나 독선적인 교리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은 분이 없기 때문에 주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신도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신이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분도 하나님과 함옥하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 달렸다는 분이 없지 않아요 부처가 그렇습니까? 모하메시 그렇습니까? 소크라테스 그렇습니까? 공자와 맹자가 그렇습니까? 그곳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은 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찾느냐 하면 왜 예수를 믿느냐 하면 왜 그분 안에서만 구원이 있느냐고 믿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고 험이 없고 책만 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허감에 권세서 그리스도의 빛의 나로 옮기시기 위하여 먼저 나신 분이요 교회 머리가 되시며 하나님과 하복을 위한 제물이 되신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요 오늘 본문에 왜 예수님인가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난 후에 마지막으로 나는 복음 곧 예수님을 전하는 일의 일꾼이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꾼이 되었다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복음을 위해서 생명과 바꾸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와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다른 것에 관심을 두어 사람들이 구원하는 일에 시간이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시간이 없도록 다른 것에 관심을 두는 겁니다 구원과 생명의 길로 가는 방법이 예수님밖에 없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이 소식을 전하는 일에 써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복음을 담아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왜 예수님밖에 없는지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